1분 됐습니다. 1분 됐어요, 벌써? 예, 그럼 분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행되라겠습니다. 자, 이거 볼륨 빼겠습니다. 불만 까서 불 좀 닫고 있어, 가운데 볼륨. 예. 선생님이 조선을 보내서 미안합니다. 1분 됐습니다. 이거 한번도 중간에 한 번 더 최근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만드는 게 6개월 걸려 생각합니다.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됩니다. 반대로 예. 예. 이거 한자 6개월 걸렸습니다. 또 놀이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1개월 말이죠. 올랐습니다. 예. 이거. 이 소장님이 머리가 비상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이 어려워요. 이제 돌립니다. 돌리고 하고, 꺼지고, 소화치 있는. 예. 오케, 저거. 빨리? 조금 더. 오케이. 여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로제. 고단이 우리 성형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5 예 다시 해 보고 안 해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잘 돼가 보게라 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럼 아이고 다시 안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됐습니다 예 저 그 형태로 내 들어갑다고 있어 어디다가 그 말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 시니 으 으 으 으 되셨네 아 너무 좋다 수분이 없거든요. 이 정도 되어있어요. 홀쩍하게 해서 홀쩍하게 집어내요. 이것도 천을 잘 해줘요. 너무 멋있죠? 저거 거산이에요. 그러면 250g이에요? 350g입니다. 약이 많으면 200g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판매하면 5만원에 판매하면 돼요? 5만원이에요. 10만원 받아도 됩니다. 오늘 오신건 얼마나 병원을 내신지 모르니까. 하나에 10만원이니까. 그렇죠.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200g에. 그렇게 어려워요. 차도 안좋은건데? 손님 잠깐 보입시다. 검사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천이 쭉 그걸 하면 안되요. 꼬이면 모양이 나요. 제대로 하셨어요. 너무 당기면 천이 찢어져 버려요. 초반부터 제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사살 당기면 주먹은 매주되. 이건 사살 당기면. 이거 당기면 찢어져 버려요. 망이 만들려면 또 내가 머리가 아파요. 망이가 아프세요? 부산이 머리 아프시면 안되죠.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름이 가가지고. 밑에부터 해가지고. 앞길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스님 해보십시오. 딱 가운데 배꼽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근 안에서 둔다. 딱. 데리고. 그걸 이제. 잘 올리놔야 돼요. 이렇게 잘 올리고. 좀 위에도 잘 올리고. 이렇게. 나 놓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미적으로. 눌리면. 안되니까. 저것들을 내시고. 네. 조금. 조금. 키. 울려와 있어. 생각하기 위해서. 제이십니다. 선이 뭐 있어. 선이 뭐 있어. 선이 뭐 오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두근. 두근. 한번. 돌려보세요. 왜냐하면. 보는 건 뭐 할 수 있어도. 또 해보면. 앞을. 잠깐 말해서. 여기 조금. 한도. 중앙에 안 빠져더라. 그러니까. 중앙에. 우리. 예. 다시 되고 있어. 우리 거사님 대단하시다. 나 이거 오늘 보고 나는 진짜 거사님. 요기 딱 중앙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 이 아비에. 적어도. 5,000키로 내지. 10,000키로가 놀린 힘이 되요. 요압기. 찬기름장은 요압기보다. 거사님 우리 이제. 겨울에. 겨울에다 한거이. 볼참 안 들어가요. 스님 뭐. 이걸 도와주셨는데. 신이 들어가지.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안 나오죠. 병 다 하나씩 해갖고. 집에 가서. 말리셔갖고. 딱 드시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제. 물이. 일부리 딱. 바다니. 예예. 그래야겠습니다.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아까. 3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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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번에 노래 안 나온다 고산이 예 왜 요걸에 딱 충분히 맞아요 일본이 그래야겠습니다 선생님 하다 보게 합니다 저기 세번째 현재 완전히 개특 닥쳐 버렸습니다 예 이 조건은 양이 많은 분이 한거고 예 양을 대결하고 따진 물짱을 흘리 딱딱으로 있는데 모양이 예 뭐 를 다 나와라 아우 첫번째 아무리 실험정입니다 마이 오시오 두번째 게 양이 정해진 질맞은 아니요 2개가 똑같습니다 그 모양이 입고 있네요 예 그러고 있잖아 소음에 싸우고 스크류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아 실천